이렇게 개성 있는 배우들이 모인 이 조합은 처음인 것 같아요. 두 사람이 전체를 아울렀어요. 평면적인 어떤 그림을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. 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직원들 전부 살려서 돌아가요. 그 모든 배우들에게 저는 다 영향을 받고 그들의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. 나는 나중에 저런 모습으로 후배들을 이끌 수 있을까.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다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서로가 대사 실수를 해도 서로가 웃고 또 NG 내고 또 웃고 현장에서 또 연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벅찬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서로를 돋보이게 해주려고 해주는 순간들이 많아서 저로서는 사실 되게 편안했죠.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기를 하면 거기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셨고 돈이 없겠죠. 잘 맞춰서 잘 돌아가도. 모가드슈 영화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.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 재미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함께하는 동안에 함께 땀 흘리면서 고생했던 영화들인데 저희 모가드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과 유머를 잃지 않는 매력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재미가 많은 영화입니다. 모르코에서 3개월, 4개월 열심히 촬영을 해서 굉장히 멋진 모습들을 담아봤습니다. 우리나라 영화인가 싶을 만큼 그림이나 완성도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.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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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